오늘 적분 공부 한번 해보자. 이거 할건데, 이거 봐봐. 이거 뭔가 하나? 토끼가 감이다. 감인데 얘가 무시하게 생겼네. 감 맞다. 감 감. 이야 좀 이상하게 생겼네.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부정적분 인데 조건이 두 개 나와 있잖아요. 조건이 만족할 때 결국은 뭐냐면 fx 찾으라는 거야. fx. 얘를 미분하면 large fx는 그냥 fx가 되지. 그 다음에 얘는 곱미분이야. x 곱하기 fx니까. 처음에 앞에 걸 미분하면 1 되니까 그냥 fx만 남았고. 그 다음에 얘는 두고 얘를 미분했으니까 f'x.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면 마이너스 12x. 잘 안보여나? 12x 제곱 플러스 이거 내려오면 플러스 6x가 되거든. 우리가 찾은 건 fx란 말이야. 얘 동반자살해서 죽잖아. fx, fx. 그럼 이게 남았고 얘 넘어가니까 x 곱하기 f'x가 12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거든. 근데 양변에 xx 나누면 f'x가 12x 마이너스 6이야. 우리가 찾은 건 fx란 말이야. fx니까 이 f'x에 인테그라를 걸어주면 다시 적분시키면 얘가 fx야. 근데 이거를 인테그라를 걸어줬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튀어나와. 그럼 이 적분 상수를 알아내야 될 조건은 나 조건을 이용해서 나 조건 미 0으로 미 나. 나 조건을 이용해서 나 조건을 이용해서 x자리에 0을 넣으면 c값이 1 되잖아. 1.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가 된다. 알겠나? 근데 이거 참 신기하게 생겼네. 이거 감이다. 감. 이리 딱 봐봐 감처럼 안 보이잖아. 딱 감이지 감. 기우가다 기우가. 오케이 sk Dra.